네, 이번 시간은 김혜지의 인사이트입니다. 김 기자, 갤럭시 Z 폴더블 시리즈가 출시 때 큰 이슈가 됐었는데요. 이번 신작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지난 7월 말 삼성전자는 국내 첫 언팩을 코엑스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때 방탄소년단이나 장원영까지 등장해서 엄청 이슈가 됐었는데요. 사실 그뿐만 아니라 갤럭시 제품 자체로도 이슈가 됐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Z 플립, Z 폴드, 워치 6, 탭 S9 시리즈가 공개되는데요. 저는 이번에 Z 플립 5에 집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은 4년 전 첫 출시부터 사용자의 피드백과 함께 성장해 왔는데요. 갤럭시 Z 플립 5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커버 디스플레이, 플렉스 윈도우, 그리고 접힐 때 빈틈을 없애 휴대성을 강한 플렉스 힌지, 그리고 다양한 카메라 각도 촬영을 위한 플렉스 캠입니다. 특히 플립수트 케이스와 카드처럼 케이스 이미지와 세트 화면이 디스플레이에 표시되게 하는 기능이 생긴 등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아기자기한 요소가 많아졌습니다. 이미 다양한 리뷰와 기사가 하도 많아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래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Z 플립은 플렉스 윈도우를 탑재했는데요. 한층 넓어진 커버 스크린을 지원해서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외부 스크린에서 플렉스 모드로 셀카를 찍을 수도 있고 선명하게 밝기 이런 조정도 가능했습니다. 사실은 이걸 보고서 굳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는데 이게 플립의 최대 장점이 휴대성이다 보니까 접어서 카메라가 안 됐던 부분이 일부 사용자에게는 불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바뀌었던 점은 아무래도 디자인이 얇아지고 더 세련돼 보이도록 한 몫을 한 플렉스 힌지입니다. 기존 U자형 힌지에서 변경된 디자인으로 물방울 모양이라고 해서 물방울 힌지라고 하는데요. 접었을 때 빈틈이 없어져서 더 얇아졌기 때문에 휴대성이 강화됐고 무엇보다 이뻐진 것 같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디스플레이의 고릴라 글래스 비투스2와 암호 알루미늄 프레임을 탑재해서 내구성도 향상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신작에는 모두 갤럭시 S23에도 적용된 퀄컴 스냅드래곤 8 2세대 모바일 AP를 탑재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Z Flip 5는 3,700mAh, Z Fold 5는 4,500mAh 용량으로 전작과 동일하지만 효율성이 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전작에 비해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는데요. 반응은 어떤가요? 김 기자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특히 Flip 5가 디자인을 해치지 않고 살리면서 휴대성이나 성능이 개선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이게 사전 예약은 1일부터 7일 그리고 10일에 공식 출시가 됐었는데요. 삼성전자는 그 사전 출시 때 100만대를 이미 넘겼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주변에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좀 예쁘다, 폴더블폰은 역시 삼성이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사용하기 편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유용하다는 대중성은 아직은 잡지 못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폴더블폰의 용도에 부합하는 면에서는 디자인이나 휴대성을 만족시키긴 했지만 그런 플렉스 윈도우 같은 기능을 아직은 왜 써야 하는가 라는 의문을 가진 분들은 아직 그걸 회수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피드백을 반영해서 그러니까 사용하시던 분들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추고 출시했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최근에는 스마트폰 구매할 때 성능이 점점 상향 표준화되는 것 때문에 디자인이나 그런 브랜드 이미지가 크게 좌우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이폰도 뉴딘스 같은 그런 인기 아이돌을 광고 모델로 내세우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플립5가 꽤 인정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애플에서도 아직 폴더블폰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이유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 16, 17이 출시될 때까지 폴더블폰 출시 계획이 미정일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특히 애플도 폰을 접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외신에 따르면 애플이 지난 2월 스마트폰 화면을 확장한 랩어라운드 스크린이 있는 폴더블폰 또는 태블릿 PC의 도면 이미지가 포함된 특허를 획득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그러나 애플이 폴더블 기기 출시는 아직 병악히 밝히지는 않고 그 업계에서도 아이폰인지 폴더블 기기인지 내놓을 것으로 전망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아이폰은 이번에 15 출시를 앞두고 있죠. 9월 12일에서 13일 정도에 출시될 것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데요. 새로운 아이폰 15 시리즈는 초박형 베젤을 탑재해서 이렇게 베젤이 되게 얇아지고 USB-C 타입으로 변경되고 또 프로세서나 카메라 성능도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많은 기대를 보고 있는데 과연 어떤 승부수를 던질지 다음 달에는 제가 아이폰 15를 다뤄보고 또 이걸 갤럭시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기자 새로운 소식 잘 들었습니다. 아이폰 15 출시 소식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